할렐루야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들이면서 신앙인으로 구별되어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루 아니 몇 시간만 지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브로는 하나님의 나라여 이브로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삶의 모습은 삶의 현장을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대하기 전에 이미 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전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을 딱 가다놓고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멸망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노외 생활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온갖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채찍질 맞으며 자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오락거리로 유대에서 온 많은 포로를 불러다가 너희들 한번 찬양해보라 라고 말하며 눈물 흘리며 수치의 모습으로 찬양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극적으로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시인 10편 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시간들이 있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 아닌가요?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특권 아닌가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는 특권 중의 특권인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드디어 누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한 아이다 아멘 그들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주님이 땅에 계셔야 옷자락도 만지고 깨워도 보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관심이 땅에 세상에 향해 있지 않고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땅을 보고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향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닮아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10편 기자가 절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시야를 땅에 두었던 시야를 세상에 두었던 이 눈을 하늘을 향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이 눈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모든 마음을 닿아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실한 고백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일 성의를 만나기 위해서 잠이 깨고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일해 주시는 신분은꾼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전문가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편할 때 내 기분을 달래주는 친구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목사님에게 접수해가지고 그 접수된 서류를 결제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오늘 10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제가 바라보고 닮아가고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 아닌 나의 도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로부터 내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조용히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노예 생활들을 늘 떠올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주인에게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 주인들은요 말이 아닌 손짓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왜요?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짐승에게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짓을 알아듣지 못하면 심하게 구타를 당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늘 손짓의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노예로 있으면서 상전의 손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손이 움직일 때 즉시 가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지 못하면 아주 심한 확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 여자 노예들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손에 아주 민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민감해야 신앙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태도를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인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시인의 눈은 억압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바꾸어 달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의 눈,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억압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와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난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완전 뒤집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의 눈을 주세요 사랑의 눈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바라보지 못하면 못 섬깁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눈을 순종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시키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말 아닌가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말을 바로 들으세요 똑바로 좀 해주세요 그러한 눈이 아니라 주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 고백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해볼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정해놓고 합니다 내 생각을 정해놓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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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드디어 신앙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아, 노외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노외지만 주인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한 적이 없거든요 그저 주인의 손에 따라 자신이 움직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순종하는 자세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좋은 가장 중요한 자세는 순종하는 자세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게는 순종하는 눈이 있는가 내게는 사랑의 눈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자세는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을 후반절에 보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순종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데 사랑하면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데 순종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세 번째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더서 세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도움을 얻고 많은 사랑을 얻은 사람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10편 기자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더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더서 내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게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모든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힘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시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면서 해볼까요?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네 벌써 졸고 계시는 우리 온라인으로 입회하시는 분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 형통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힘만 있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은혜가 없어 직부는 있는데 은혜가 없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없어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힘들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자신들이 노예 생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주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돈은 있고 능력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으니 괴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입니다 시작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 아이다 아멘 아니라고 교만한 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윗사람이라고 하면서 빈둥거리며 아랫사람을 없인 여기고 특별히 자신들을 조롱했던 조소하고 멸시하고 찬하게 봤던 그 주인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무시하는 눈빛 보면서 영혼과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멸시하고 조롱하면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하고 병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요 우울함이 생기고 무기력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들을 향하여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그 난폭함과 멸시와 저주를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보면 나도 힘을 길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향한 조소와 나를 향한 멸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늘 고백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은혜를 받으러 가는 중간에 있으며 그들이 고백하는 노래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노예들을 사정없이 때려잡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멸시를 당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에 주인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을 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그 멸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대자와 동일시라는 이 심리학적인 이야기예요 욕하고 욕하다가 내가 똑같아 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괜히 욕하면 똑같아 지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억눌림을 막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분노하고 있었으면 자신 밑에 들어오는 노예를 어떻게 할까요? 때려잡죠 때려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을이 은혜가 없이 힘이 생겨서 갑자기 갑이 되면 갑질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열등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열등감은 치유하지 못한 채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월감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너무 지질지질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그것이 내게 열등감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주인들에게 학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모멸감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주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멸시천대 많이 받았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원수 갚는 일에 힘을 다했다면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하늘의 눈을 고정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아이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아이다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 주인 밑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편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고 있다 내가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이빨이 갈립니다 이가 갈립니다 그러니 임플란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의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하 신앙생활은 상황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그것은 최고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환경 없이 버젓이 잘 다닌다고 여러분 배합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은 최대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신앙인들은 환경의 눈을 돌려서 아파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세상처럼 세상 사람처럼 힘만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모든 생활을 은혜로 구별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만한 요소가 불만의 요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은혜로 바꾸세요 술에 중독되어 있고 소비에 중독되어 있고 강압한 일 속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들을 은혜로 구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나를 구별함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를 스스로 구별시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별시킴으로 중독에서 구별시키고 불만적인 감동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 물질을 도우고 관용이 필요한 자들에게 광용을 베풀고 극률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극률을 베풀고 질병으로 아픈 자들은 질병을 돌아보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제서야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인생이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땅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드디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 눈이 순종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환경에 매몰되지 않도록 제 영성을 깨워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이 구별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10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 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 형통한 사람 그러나 힘이 있고 은혜가 겨우겨우 따라오는 사람은 보통 사람 은혜가 없고 힘이 있는 사람은 괴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우리에게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운 형통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괴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에 은혜가 빠지면 안 된다 은혜가 빠지면 안 된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